설레면서 아직 믿기지 않고 기대가 되면서 오늘 좀 말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뜨뜻해 처음 했었던 때랑은 좀 느낌 다르게 하지만 청취자분들은 예전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그런 만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레면서 아직 믿기지 않고 기대가 되면서 오늘 좀 말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뜨뜻해 처음 했었던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르게 하지만 청취자분들은 예전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그런 만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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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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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ganiz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